빠르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지금 PDP 화면으로 출력이 안되기 때문에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정 부탁드립니다. 안에 떠있는 작은 창이 중국에서 쓰고 있는 소고라는 문자인력 프로그램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사용해서 자기네 말을 발음대로 알파벳을 써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바로 그 발음 기호를 찾아 들어가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